박수로 대광행사를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왕이 여러분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직접 선수 걸어서 여러분 앞을 대왕이 지나고 있습니다. 뒤에 왕자와 공주가 뒤를 따르고 국녀들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녀 뒤에는 음무백관들이 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포위군사들이 마지막으로 뒤를 따르게 됩니다. 원래 이 대왕 행차라는 것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하는 행사인데 국가주 오늘 이 행사장에서는 여러분께 약식으로 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형제의 하이그를 educ하진 권 IC입니다. 여기 consequently 예정에서는 오늘 이 행사장의 행사장은 제작말로 택시가 있는 권력입니다. 오늘의 행사장은 inviting 오늘의 행사장에서 주여 우리의 행사장은 한국의 행사장은 오늘의 행사장에 따라서원전이 되어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행사장 정신을 겪고 있다. 고맙습니다.